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냉장고에 소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3박스를 뜯었는데 이게 보일러가 들어오는 닭바닥에 그 박스를 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이 진짜 미지근해요 수프 완전 잘 끓였잖아 짭조롬하이 조금 달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괜찮아요? 응? 맛있어 면? 응 차를 술 마시듯이 마셔요 술 마시듯이 마신다니! 그래! 손을 안 끊었어 조심해 남표생이 마지막 영상에서 만나요! 남표생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남표생이 너무 맛있어 남표생이 너무 맛있어 남표생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남표생이 너무 맛있어 남표생이 너무 맛있어 이거 왜 안됨지? 그래서 저거 안된다 저기 들어왔다, 와봐 그래 따라가다 고느리 episod 잠시 후 조금없는 다로 오늘의 주님과는 나의 조연 와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의 향후 교재 최선을 다 부족한 수축 빨리빨리 버터 버터 그리고 좀 식어야 되는 거 아냐? 우리가 아는 그 맹몸이 맛있네 락교랑 간장 넣어주는 자리인 척하면서 원래 초밥 자리였어 여기다 넣어줘도 돼 이건 향이 안 느껴지는데? 이게 약간 흑맥주랑 비슷한가? 아니 엄청 과일 맛 확 나는데? 그래? 확 다르네 엄청 근데 저거 부드럽다 오빠 거 오빠도 과일맛 나는데? 지자리 가야겠대 아이고 난 이 자리 가라 가라 무슨 간장이 거의 단고 간장 아니면 근데 먹어보면 맛있어 그래? 그래? 진정한 게 어떤 단골한 게 수업이 연어 없음 이것만 바보라고 생각했지? 네 한 것만 하나 왜 그렇게 야려? 눈이 쪄서 솔직히 못 보고 지나칠 뻔 눈이 쪄서 솔직히 못 보고 지나칠 뻔 눈이 쪄서 솔직히 못 보고 지나칠 뻔 아 이거 오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뼈를 했잖아 영상 돌려봐도 안 나올 걸? 영상 돌려봐도 안 나올걸? 히히 아 케이준 치킨 살러드에? 또 사라닭까지 남조 씨님께 접촉 참고하실 거라 광고 아 아 케이준 치킨 살러드에? 으응 요 짱! 신영만의 액션 빔 다 먹었어? 맛있다 지금 밑에 청경채로 알 배추 다 숨어있어 무슨 소리가 나오니 소금 소금 고추 고추 트와상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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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다이 누웠어요 집에 있기에 참고로 둘 다 제꺼였습니다만 지금 영하 8도거든요 밖에 오늘 출근 안하는 날인게 너무 행복하다 맛있겠죠? 또 시간에 삶아진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 어차피 오빠는 모자이크 할 건데 왜 카메라 욕심을 내는 거야 나도 지분이 있다 개당 5천원 미친 거 아니냐구요 5천 5백원인데 5백원 할인해서 5천 5백원이었다고? 응 5백원 할인돼서 5천원인거였어 영수증에 마이너스 5백원 되어있었어 그래 그래 그럼 두목리라고 먼저 먹어야겠다 왜? 비싼거 먼저 먹어야 되는데 어 이건 괜찮은데? 지금까지 특이한 맥주 중에서 짱구 맥주가 제일 나은 듯 응 이거 뭐지? 이거 그 뭐냐 또간집에서 피피에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이건 진짜 맛없다고 풍자님이 말했어요 대놓고 맛없다고는 안했어요 애매하다고 그랬어 어 애매하기만 맛없는거지 뭐 난 다 알아 말 안해도 무인가? 배인가? 이거 배 그리고 깻잎 엄청 억세다 이거 엄청 달다 배 깻잎 엄청 쓰네 뭐야? 깻잎 아닌거 아냐? 나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쓴 깻잎 처음 먹어보는데 그치 쓰지 이거 쓴게 그냥 쓴게 아닌데 엄청 쓴데 갈수록완전 썽이 났나봐 깻잎이 도대체 뭔짓을 한거야 깻잎에다가 초밥 초밥 왜이렇게 떼깔이 좋지 소름 돋네 이거 아까 썸네에 떴는데 돈나무 오빠한테? 응 이 알고리즘이 장난이 아니라니께 이거는 왜이래? 지방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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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그거 있잖아 생선 이렇게 구우면 광역시? 노랗 까맣게 나오는거 구우면 특칼씨? 저 마저씨? 네 stos healthcare 그게 뭐 기 NY 저 cues ket 어머! 왜? 맛있어? 맛있는데? 맛있다고? 응. 맛있어. 판네도 장난 아닌데 오빠? 응. 줘봐. 엄청 달고 맛있는데? 맛있잖아. 진짜 애매하다. 응. 고구멍이 엄청 커지는 맛이야. 이게 뭐라... 첫 맛은 되게 판맛 확 나고 달달하거든? 근데 끝에... 좀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수영수 마세요? 그냥 그거 같아. 동화 쌈하고. 비비빅을 녹였는데 비비빅 말고 얼음 자갈자갈 있는 그 아이스크림 뭐지? 팥빙수? 팥빙수인데 팥 이렇게 빼로 생긴 거? 까만 거? 하얀 거. 그게 비비빅인데 까만 게? 하얀 거? 빙바. 무슨 빙바? 빙빙바. 바밤바? 이 얼음이랑 연유 맛이랑 팥 맛이 이렇게 어우러진 아이스크림이란 말이에요. 딱 그 맛이에요. 비비빅도 아니야. 딱 그 맛이야. 그 얼음 딱 물었을 때 남은 팥이랑 연유랑 어울려서 입 속에서 자글자글 그리는 그 맛. 딱 그 맛이야. 딱 그 맛이야. 딱 그 맛이야. 딱 그 맛이야. 어? 거북해. 가지마요. 가지마요.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해. 굳이? 응. 입안을 가득 넘고 한 번에 삼켜야 된다니까? 뜯어먹으면 안 돼. 해봐. 아니. 입을 확 벌려. 그리고 가득 부어서. 삼켜. 바로. 똑같아. 메론 먹어보자. 어? 메론네 확 나. 메론네요? 응. 필치기 그날의 손을 블루대장님이 직접 청구한 곳이었죠. 분명 어디서인가 마주친 적이 있는지 아는데. 아음. 어음. 점네일 찍자. 수호는 필치기 집계가 단어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우리 금융이 딱. 크. 왜 그러냐. 응. 이거 진짜. 이거 양기하지 않았나. 삼삼. 응. 고예일 뿐이었죠. 구독. 좋아요. 오, 깻잎도 간지나게 본다발이 없으면 더 좋아할 것 같아. 음, 맛있다. 맛있어. 요즘 깻잎 얘기하잖아. 그런가 보네? 응, 뭔가 예쁜데? 이건 맛있다. 아 그래? 응. 감자 엄청 쫄깃쫄깃하다. 깻잎이랑 김이랑 싸먹으니까 되게 맛있다, 알아? 난 그렇게 계속 싸먹었는데? 거짓말. 왜? 근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 내가 김 싸먹으려고 했어. 카메라 돌려봐. 맞나? 아니. 이렇게 가득 싸서 먹을 거야. 참이솀이 진짜 맛이 없다. 아니. 싫다고 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지금까지는. 안 먹었습니다. 소금을 제대로 만들면. 오버 extra 물을 제거할 거야. 맛있다. 고구마, anticipate. 아름다운, 탕후라이트. 아름다운, 탕후라이트. 아름다운 잘 어울려요. 해 negotiated. 너무 맛있어 근데 되게 귀엽다 나 지금 약간 머리 이렇게 나오는데 오빠가 웃어가지고 오빠한테 초침이 갔잖아 오빠도 얼굴 가려야 이런 약간 김수현 옛날에 그 이렇게 나오는데 오빠 바가지 머리로 깎아 오빠는 바가지 머리야 이쁘다니까 내꺼는 거품 나야 돼 냄새 완전 네모나 맛있어 레몬아 그냥 레몬이랑 조금 맛 달라 으 차가워 뭐뭐 시킨 거야 매운 간장 양념 아 양념이야? 응 왜? 안 맵다 오식이 맵다 오래동로 오식이가 참 잘이야 바람나 내내 잡으러 왔어? 너무 나래 제조소는 어디야? 조식했어 부르구르 이름 너무 웃기고 부르구르가 뭐야 배부르 부르구르 양념 이것도 매운 양념이라고? 그냥 양념 이거 입에 맞아?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먹어볼래? 이거 돈이 어딨어? 이거 돈이 어딨어? 어? 왜? 닭다리 아 자 볼 아니면 한번 랄랄 랄랄 둘 2 4 회 랄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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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 랄랄